무사진대로 꾹 눌러 그럼 다시 칠거야 아니 나 아까 소개 다했어 아니 이게 뭐 이게 다 우리 아미님들 보는 거니까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입냄새 나니까 빠져주실래요? 네 형 감기랑 해서 먹다 안주시면 진짜 스키해 너 엄마 감기 걸렸으면 목 상태가 안좋아 너 다쳤어 그러면 알코올숨으로 닦아 안닦아 목을 알코올로 샤악 닦아주려고 했지 아 시작하면 바로 후에요 아 근데 RM님 춤 들어갑니다 뭐야 고릴라 아니야 저거 자 랩몬스터 아 랩몬스터 아니 RM 찾아왔니? 안찾아왔어 슈가 찾아왔니? 안찾아왔어 안찾아왔니? 지민이 찾아왔니? 지민이 형 왔어요 지민아 좋다 정국 찾아왔니? 정국 안찾아왔니? 너 아니야? 제가 저를 찾아올수 없잖아 그치 그치 잠깐만 나 큰일이야 잠깐 이거 위험한데? 빨리 제이홉 찾아왔니? 찾아놨죠 B 찾아왔니? 안찾아왔니? 제이홉 찾아왔니? 네 야 제이홉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야 제이홉 갈게 야 갈게 야 갈게 심기업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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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에 아이스 박스 말도 안 돼? 나 아니 우리 인에? 아직 구입이들? 고양이 야 랩 맞서 알았음 랩끄 랩뱅 랩 이 That's 무방 플러스 10! We are 무방 플러스 10! 3점에 1,000원에 팔았을 때 눈물 브로우! 눈물 브로우! 눈물 오너스 브로우! 마음마음이 찢어진! 그 당시 시세에서 13만 메소 브로우! 메소소 익스패! 아이지 브로우! 다시 생각났어 브로우! 렘툴 왜 열! 와우! 아 그때 진짜 마음 아팠지 역시 다들 똑같았구나 렘툴 항상 먹으러 가면 거기서 자리 있어요 브로우! 자기 자리여! 아 내 브로우! 마음 아픔 브로우! 내 채널 이동 또 자리여! 아 아 팀원어 브로우! 내 자리는 어디 있어 브로우! 유알샘 미시상해! 다들 진짜 미X 재밌겠나 보나? 아 땡형님 블라디오 227 브로우! 태형아! 형 여기 에델 태형아! 형 여기 에델 정국야 위험한 건 안돼요 이번 앨범 방탄소년단에 노래한다 이런건 안되겠지 연애가야 그러면 아 우리 티형씨 센터에 앉으셨는데 이번 앨범에 대해서 앤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요? 공원에서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막 저거 영상 아직까지 있어요 영상 있어요? 영상 있어요? 이게 얘도 진짜 잠깐만 내 이름이 안돼 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싸워왔는데 술 먹고 기분 안좋아져서 왔는데 니 이름 안된다 이러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네 이름 안된다 저 그때 만든 곡이 넷이예요 저 그때 쓴 곡이 넷이예요 진짜? 내가 너랑 공과서 썼다고 했던거 있잖아 그게 넷이예요 그게 새벽 그때가 새벽 넷이라서 4시 반인가 그럼 비하인드스 만두사건 덕분에 친구와 넷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와아 그때 진짜 그거 때문에 저 넷이 만들어졌어요 내 이름 안된다 태영아 한참 다 틀렸어 태영아 새아 날씨 새아 날씨 날씨 전아 지멍하 날씨 gri rzecz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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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